2021년 3월 11일 여행 14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공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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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불이 뻐떡했어요 여기선가? 근데 오늘은 불이 뻐떡하지는 않네 불이 뻐떡 했거든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문이 열려있네? HHHH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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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털맛은 거 올려줄까? 와.. 미치겠다..잠깐만.. 칼이 원래 이렇게.. 뭔 소리..? 뭐야..? 어..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방금..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기요..잠깐만요.. 왕자님.. 어.. 저.. 저.. 아까치면 어디로 간거야..? 여러분들 분명히 아까치면 여기서.. 제가 아까치면 여기서.. 저 칼을 뽑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그냥 바닥을 훑듯이 소복같은게.. 스윽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아..뭐야..? 뭐야..내안을 따라.. 아.. 잠깐.. 아.. 다시 이거 해놔야 돼.. 아.. 마이콜 와..잠깐만.. 잠깐만요.. 아..잠깐만요..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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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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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분명히.. 이 신발이.. 와..잠깐만.. 와..잠깐만..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뭐야.. 길이.. 복불복이다 복불복입니다 돼지들 살 때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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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잠깐 뭐야..? 누구세요..? 잠깐만요..잠깐만요.. 아..여기 안되겠다.. 아..잠깐만.. 도대체 무슨 한이 그렇게 맞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사람에게는.. 다음 사람에게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